지금부터 스케일러빌리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관계 또 AWS를 이용해서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EC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병렬로 연결하는 그때 사용하는 ELB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병렬로 연결될 컴퓨터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삭제하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을 또 배울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개념들 또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특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실습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을 빨리 갖게 하도록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써보는 걸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EC2라고 하는 것 그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바로 이 가상화와 종량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가상화 종량제라는 것은 EC2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EC2에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EC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가상화라는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 가상화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상머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상머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머신은 기계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는 자동차 이런 기계 말고 바로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상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즉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아니고 그 물리적인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짓말 컴퓨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컴퓨터랑 똑같이 동작하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해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컴퓨터를 쓴다고 하면 일단 뭐가 필요한가요? 물리적인 기계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얘기하는 물리적 기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 이런 거를 뜯어보면 그 안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기타 등등의 실제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치들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장치들을 결합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깔아야 됩니다. 뭘 깔아야 되나요? 운영체제 라는 걸 깔아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또는 여러분들이 맥을 쓰신다면 OS X 그리고 또는 유닉스 계열의 리눅스 이런 여러가지 것들이 다 운영체제죠. 그리고 이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운영체제 위에다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깔잖아요. 예를 들면 윈도우에서 엑셀을 깔고 그리고 맥OS에서 키노트를 깔고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운영체제 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은 물리적인 기계를 직접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운영체제를 통해서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기계를 직접 다루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무튼 바로 그게 운영체제가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가상머신을 사용한다고 하면 바로 이 운영체제에 프로그램을 하나 더 까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파이퍼폭스, 크롬, 엑셀, 키노트 이런 것 같은 구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까는 건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바로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상머신이 바로 운영체제 위에 설치되어 있는 일기의 프로그램에 불과한데 자기가 CPU를 가지고 있고 또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이 자기가 정말 컴퓨터인 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션 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복잡한 일을 도대체 왜 하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의 물리적인 기계 위에다가 지금까지는 운영체제를 하나만 깔 수 있습니다. 만약 운영체제를 여러 개 깐다 그러면 멀티부팅이라고 해서 컴퓨터를 껐다가 다른 운영체제로 부팅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멀티부팅이고 그건 사실은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의 운영체제만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상머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물리적인 기계 위에 가상머신을 설치하고 그 가상머신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여러 개의 가상머신에다가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써보셨을 가능성이 큰데 개인용 시장에서 가상머신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Vmware, VirtualBox, Paralyze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머신들인데요. 자 이러한 가상머신은 이제 이런 경우에 쓰죠. 여러분이 맥을 쓰는데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했더니 ActiveX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맥에다가 Paralyze를 깔고 거기에다가 윈도우를 설치해서 어... 여러분들 윈도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뭐 윈도우건 맥이건 어떤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가 리눅스에서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리눅스를 쓰기에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역시나 이런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들을 깔고 자신의 운영체제 위에다가 가상머신을 깔고 거기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해서 개발 환경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인용 시장에서의 가상머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사실 개인용 시장을 겨냥한 건 아닙니다. 개인용 시장과 무관하지 않고 나중에는 이것도 개인용 시장으로 가겠지만요. 자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타겟은 바로 기업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은 꼭 어떤 회사가 아니라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군사기관일 수도 있고 또는 학술연구소일 수도 있고 대학교일 수도 있고 뭐가 될 건 상관없고 대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또는 자원을 절약해야 되는 그런 곳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파트인 거죠. 자 바로 이 기업용에서는 어떻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가 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회사는 그 많은 컴퓨터의 사용 요청들 있잖아요. 여러분도 인스턴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했잖아요. 인스턴스 켤때마다 여러분한테 따로 많은 돈을 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회사도 결국에는 물리적인 기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가상머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컴퓨터 한 데는 있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컴퓨터의 요청을 컴퓨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마존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리적인 기계를 장만해 놓습니다. 남아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부족하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AWS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용하는 입장은 크게 나눠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스타트업입니다. 지금 회사를 창업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별로 없어요. 사용자가 하루에 뭐 두세 명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주로 여러분들을 개발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거대한 회사라서 굉장히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이 AWS 같은 곳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기억나시나요? 나노 인스턴스가 있었습니다. 메모리는 CPU는 하나 그리고 메모리는 0.5기가짜리 컴퓨터입니다. 자 이 정도 사양을 가진 컴퓨터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너무 후져서, 너무 안 좋아서 그쵸? 여러분의 컴퓨터도 이 메모리가 보통 4기가 또는 많으면 16기가 많으면 뭐 32기가, 64기가 이렇게 되는 분들도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후진 컴퓨터는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싸니까, 굉장히 싸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적인 기계를 쓴다고 그러면 저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기계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이즈보다 더 나쁜 컴퓨터는 출시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능보다 더 좋은 컴퓨터도 역시 출시되지 않는다는 것도 물리적인 기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처음 스타트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노 인스턴스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시간대에 동시 접속자가 막 몰리지 않는 이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큰 회사에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컴퓨터가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AWS에 접속하셔서 뭐 Extra, Large 뭐 이렇게 이름이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들을 신청하시면 뭐 CPU는 뭐 30 몇 개 되고 그리고 메모리는 막 256기가가 되는 어디 가서 만나보기 힘든 그런 컴퓨터를 1분만에 만들어 준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밑에 있는 물리적인 컴퓨터 여러 대를 이렇게 묶어서 마치 한 대의 컴퓨터인 것 같은 환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력한 컴퓨터를 만드는 원리고 그리고 저렴한 컴퓨터는 물리적인 기계 한 대를 여러 개로 쪼개서 그 여러 개가 쪼개진 거 하나를 임대해 주는 걸 통해서 아주 저렴한 컴퓨터 한 대가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살펴봤던 EC2 인스턴스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에서 어떤 타입을 선택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는 것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지 않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를 직접 구입해서 그 하드웨어에다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그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든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접속자의 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접속자의 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곤두박질 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컴퓨터는, 물리적인 컴퓨터는 뭐랄까요? 이렇게 가변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컴퓨터가 한 대가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이만큼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만큼은 뭔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의 성능이 실제 사용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은 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웹사이트가 자꾸 죽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느려지거나. 그런데 사용자는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니까 이제 구매 계획을 세워서 컴퓨터를 주문해서 컴퓨터가 도착하면 거기에 운영체제를 깔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설정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아주 최악의 상황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사용자들은 나쁜 사용자 경험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세팅을 딱 끝났어요. 그러면 쭉 하고 컴퓨팅 파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낭비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사용자가 계속 늘면 어떻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갔어요. 최고점까지 올라갔는데 비즈니스라는 게 항상 성장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강 곡선을 거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들의 수요가 쭉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나요? 서비스의 품질은 매우 좋아요. 컴퓨터도 아주 빠르고 남아 도는 거예요. 문제는 이만큼의 비용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구매해서 구매할 때 사용했던 그 비용, 감가상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포함해서 네트워크 회선이나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컴퓨터를 팔려고 해도 이런 컴퓨터는 잘 안 팔려요. 여러분들 맥북이나 이런 것처럼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결국에는 손실로 남게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이 수요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보라색이 그 수요에 대한 공급, 즉 컴퓨팅 파워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접속자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클릭 클릭 클릭으로 그러면 1분 만에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빠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줄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지우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나면 다시 컴퓨터를 만들고 사용자가 줄어들면 컴퓨터를 지우면 그때부터 과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은 바로 그런 점에서 비용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다 좋은 건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상화 기술을 쓰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컴퓨터 위에 운영체제를 깔고 그 위에 가상 머신이라는 가짜 운영체제를 까는 거예요. 가짜 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능상에서의 페널티를 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한 대의 컴퓨터에 딱 맞는 사이즈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가상 머신이 쓰는 것보다 직접 물리적인 컴퓨터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언제나 변화하잖아요.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또 성능상에서도 훨씬 더 큰 이점이 있다는 것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이 오늘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스케일. 즉, 얼마나 많은 컴퓨터에 대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해요. 컴퓨터가 필요 없으면 컴퓨터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고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의 사이즈를 아주 빠른 속도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안 되다가 이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현실화되면서 산업이 크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스케일러빌리티라는 겁니다. 스케일은 규모라는 뜻이고 뒤에 어빌리티가 붙어 있잖아요. 가능성 이런 뜻이죠. 즉 변화하는 수요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공급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고 바로 그러한 고민의 질적 변화를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산업계가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EC2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는 측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케일 아웃 또 하나는 스케일 인이라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